자 그럼 두 개를 자 일단 한 번 한 번 개수를 한 번 볼까요? 자 네 개 손들어요 네 개입니까? 그렇죠 앞으로 과장 가면서 얘기해요 네 개입니까? 네 개입니까? 자 하루 전에 그대를 안고 하루 전에 부른래 날 또한 그대를 기다리지도 더하나 우리 다 그대 위협할 수 있도록 현재 또 잘 할 수 있어 여기! 예! 수영사! 오케이 좋아요 자 몇 개 이걸로? 가족잼사! 오케이 자 다른 사람 없어 자 수희가 결정해서 알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이거를 감사합니다. 하나 정도 받으면 이제 공동으로 날아오게 되는군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. 나는 지금 꽃이야. 내가 받아봤다가 꽃꽃이야. 일단 하나 가볼께. 감사합니다. 왜요?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? 되게 제 마음이 하나 남았네? 하나. 한 번 남겨주셨어요? 네.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.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.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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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